공업지능청 생활용품 품질 비교평가에서 지금 시중에는 자전거를 이슈해서 어린이용품들이 해외로부터 많이 수입이 돼서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품들은 품질과 안전성 면에서는 저희 국산품보다 많이 뒤집니다. 그런데 가격은 우리 저희 국산품보다도 몇 배 더 고가로 팔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상품을 선택하실 적에는 이런 점을 고려해 가시고 현명한 소비생활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어린이용 의류는 수입품이 국산보다 5배에서 8배까지 비싸게 팔리고 있어 우리가 물건을 살 때 현명한 판단이 요구됩니다.